오빠랑 조 비서가 입에 자물쇠 채우라고 해서 에이그! 미친놈아! 미친놈아! 바람을 왜 펴! 왜 펴! 바람을 폈으면 적당히 하고 끝냈어야지! 이게 무슨 난리야!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. 하지만 어머니도 예은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. 답답하고 애도 못 낳는 처치를 하고 싫어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세요.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예은이도 더 못 버티고 이혼해 줄 거예요. 아휴 이 미친놈아! 내가 어떻게 애미한테 이혼하라고 해! 바람핀 니 애비 평생 저주하고 이혼 안 하고 버티고선 내가 어떻게 애미한테 너랑 갈라서라고 하냐고! 그럼 저 망가지는 거 보고 싶으세요? 화영이 아버지 국내에 제게 마당바리시고 저 화영이랑 끝나면 배장된다고요!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원하세요? 뭘 잘했다고! 인생 끝나니 어쩐이 하면서 애미한테 협박이야! 어? 애초에 니가 바람을 안 팠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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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쩌면 좋아. 하... 그럼 그 Consistence 사모님 식사하셨어요? 조비서 너 어머니한테 다 말했니? 다 말한 거냐고 빙고 어머니? 어머니는 괜찮으셔? 착한 척하게는 뭐? 윤혀연씨 당신이 착한 척 고상한 척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어머니도 아셨으니까 우리의 이 지겹고 더러운 게임도 끝나겠지 이 게임의 승자는 나고 당신은 진섭씨랑 어머니에게서 처참하게 버려질 거야 그때도 착한 척 고상한 척 할 수 있는지 어디 보자고 조또라예 네 말대로 이제 어머니가 아셨으면 게임 끝이지 너랑 진섭씨 어머니가 용서 안 하실 거야 과연 그럴까? 응? 아! 아! 소름끼쳐 아! 조비서 아! 너 너무 징그럽고 소름끼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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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삼조다 아! 용서를 안 해 어머니가 웃기시네 돈 좋아하고 욕심 많은 속물에 아들이라면 벌벌 떠니고 노인네가 윤혀연 당신 남편한테 믿는 도끼 발등 찍혔는데 시어머니한테도 발등 한번 찍혀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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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